얘 걱정이다. 얘 걱정인 게 혼자 살다가 이제 누군가 오잖아? 그럼 네 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봐 걱정이야. 왜 그런 생각을 해? 정보경한테 지금 살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. 어느 날 너만의 공간, 이게 지금 너 몇 년 됐잖아. 이런 공간, 이런 습관. 침입자. 이런 것들이 침입자는 아니야. 침입자. 아내가 침입자요? 침입자는 아니야. 형 괜찮겠어. 형 괜찮겠지? 나 내가 봤을 때 형 죽은 거 같던데. 나의 게임까지는 아니지만. 그런 거 맛있게 먹자. 약간 침입자보다 추격자가 어땠냐 약간. 약간 침입자보다 추격자가 어땠냐 약간. 내 뒤를 캐는. 침입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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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저기가 내 흔적들을 파악해. 정보는 이런 얘기 들으면. 내 흔적을 다 파악해. 이거 널어놓은 거 있잖아. 약간 널어놓은 거. 이거 왜 이러났어. 추격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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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. 오빠 물컵을 썼으면 씻어서 거기에다 놔야지. 또 시작된다. 또 왜 그러지. 추격자야? 그러면 또 대답을 하죠. 야. 물을 내가 조금 있다가. 나 똥 시작이야. 이걸 평생 해야 된다. 이걸 평생. 내가. 평생 누나 결혼생각 없어졌어. 아니야 근데. 아니야 아니야. 근데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. 또 다른 즐거움이. 중간점에. 아니 즐거움 얘기 하나만 더 놔두면 안 돼? 중간점에? 물을? 아니야. 얘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. 추격자가 계속 따라와? 그것도 내가 정하는 데는 안 돼. 추격자가 계속 따라와? 추격자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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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격자. 하긴 해. 하긴 해 또. 이걸 또 어떤 하자. 추격자. 하하하하하. 추격자가 좋죠. 추격자. 추격자 씨 웃기네. 재밌네. 이거 톤이 졸여겨네. 하하하하. 이게 보통 3년차까지는 그러잖아. 어디까지 봐. 톤이. 어? 톤이 이렇게 다운돼요 아니면 이제. 이렇게 얘기하지, 처음엔. 이따 먹더라도 깨끗한 게 좋잖아. 이거 여기다 놓지 그래. 이게 말투가 조금씩 바뀌지. 이거 좀 여기다 잘 놓지. 왜 여기다 놨어. 여기 또 여기다 놨네. 너는 알아먹지를 못하니? 마지막에는 말이 짧아지지. 야! 내가 또 여기다 놨어? 형이 그때 얘기했던 걸 생각나요? 사슴이었대. 사슴, 완전 사슴. 결혼할 때는. 그런데 지금은 사슴은 사슴인데 식인 사슴인데. 식인 사슴인데. 사슴인데 다 호랑이든 모두 사자 먹는 거야. 사슴인데 마치 사자를 이길 것 같은 사슴 있잖아. 호랑이 이길 것 같은 사슴. 육식하는 사슴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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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